아이고 우리 누나들 안녕하세요 누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? 인천분들이세요? 아 인천 고울동이요? 아이고 가찼네 저 고울동 진짜 많이 갔었는데 술먹으러 근데 요즘에는 고울동도 사람 전 같지 않아요 뭐 남편들은 다 사장님들은 일하고 애들은 다 직장가고 학교가고 아이고 눈부셔 깜짝이야 아이고 내 눈 아이고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제주도 응갈지요 뭐요 이 아줌마 아이고 옷이 뭐요 이게 바짝이 머리에 뭐 와이파이 안되나 꼽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눈부셔 죽겠어요 아 고기를 옆에 형님도 그래서 눈부셔서 선글라스까지 끼셨잖아요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아 왜 이런걸 입고 여기라 주방에 백악관을 가시지 자 주방에 아 여기 두 분은 부부셔요? 부부사이세요 하하하하 사본이 너무 반찬거려 하하하하 옷이 너무 반찬거려 아 나 미친 shore 아 나 이래서 난 문안돼 너무 좋아 요즘엔 다 죽었다고 술먹으러 자 술먹으러 쇼말 continent 소장님들 꼭 잡으시게 아유 정신이 없지? 뭐 한같이 자꾸 빼먹지? 야 이거 뭐야 커플 로또리에 커플 바지야?